정보처리 달쌤입니다. 이 문제 카페에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13을 이진수로 변환해가지고 출력하는 그런 문제인데 딱 보고 이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거네. 이래갖고 이진수로 바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while 이 반복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하나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dc라는 그런 변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13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bin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냥 공백을 집어넣은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y를 만났어요. y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건에 만족하는 동안 여기 있는 조건에 만족하는 동안 여기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실행문들이 수행이 되는 건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로 이런 중괄호를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란에는 이거 3개의 코드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면 일단 조건부터 봐야 되겠죠. dc에 지금 13 들어가 있으니까 13이 0보다 크니 참거짓 참이란 말이에요. 참이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거 3개를 수행을 할 거예요. r&d에다가 r&d, r&d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또 r&d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 dc%2해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퍼센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값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dc에 13이 있으니까 이거를 2로 나눠요. 그러면 2, 6, 12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몇이에요? 1 남는단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거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r&d에다가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1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dc는 dc 나누기 나누기 2라고 했어요. 나누기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몫을 구하는 거예요. 몫을. dc 같은 경우에는 13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몇이에요? 6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 6이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겠다? dc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6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in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이거는 뭐냐면 형변환이에요. str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글자로 변환해라. rmd에 있는. 여기 있는 1이라는 거를 글자로 변환해라. 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1값이 여기에 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1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라가야 되겠죠? 아직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이니까 자, 지금 dc에 6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6이 0보다 크니 어우, 커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또 3개를 수행해야 되겠죠? rmd에다가 dc%2해라. 지금 dc에 6 들어가 있으니까 6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2, 3은 6이 되는 거고 나머지 값 0 되는 거잖아요. 0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rmd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rmd의 값은 0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dc에다가 여기 dc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몫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6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3이잖아요. 그러니까 3이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여기에 있는 dc에다가 dc에다가 3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bin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지금 strrmd 여기 있는 rmd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0 들어가 있단 말이야. 거기다 플러스 bin에 있는 거 bin에 뭐 들어가 있어요? 1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 0하고 1이에요. 0하고 1하고 더했으니까 0하고 1하고 문자율로 바꿔가지고 0하고 1하고 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집어넣는다? bin에다 집어넣는다. bin에다가 bin에다가는 0하고 1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올라가야 되겠죠? 자, 올라가가지고 지금 dc에는 3 들어가 있으니까 3이 0보다 크니 어우,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행해야 되겠죠? rmd에다가는 여기 있는 3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 남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라? rmd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rmd에다가는 1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c에다가는 dc 나누기 2를 해서 몫을 집어넣어라. 3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몫은 1이잖아요. 1이라고 하는 거 어디다 집어넣어라? dc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dc에는 1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bin에다가 str rmd rmd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지금 1 들어가 있단 말이죠. 1 플러스 bin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0, 1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0하고 1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1, 0, 1이 되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냥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0, 1이니까 1, 0,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0,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1, 0, 1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아직 조건이 만족하고 있으니까 dc 지금 얼마죠? 1이에요. 1이 0보다 크니 어우, 커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요거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rmd에다가는 dc 퍼센트 2를 내라. 지금 dc에는 얼마 있죠? 1이에요. 1을 가지고 2로 나눴을 때 못 나누죠? 몫은 얼마예요? 몫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누지 못하고 남은 값 남은 값 얼마예요? 1이란 말이죠. 1이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rmd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rmd에는 1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c에다가는 dc 나누기 2를 해서 dc 1 나누기 2를 하면 몫은 0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여기서 몫을 취한다고 그랬으니까 몫 0을 여기 있는 dc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dc에는 0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bin에다가 지금 str rmd rmd에 있는 값 얼마예요? 1이란 말이에요. 플러스 bin에 있는 값 얼마예요? 1, 0, 1이죠. 그래서 1, 0, 1이라는 값을 더해라. 문자열로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문자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1 더하기 1, 0, 1하게 되니까 1, 1, 0,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 1, 0, 1 1, 1, 0, 1 자, 요거를 bin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비교를 하는 거죠. dc에는 지금 0 들어가 있으니까 0이 0보다 크니? 아니요. 0하고 0하고 같이 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백가트로 뿅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bin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되니까 bin에 얼마 있죠? 1, 1, 0,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보게 되면 1, 1, 0, 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예측을 해가지고 어, 요거 이진수로 변환하는 그런 문제이네 해가지고 1, 1, 0, 1 이렇게 그 딱 쓰시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함정을 파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 만났을 때 여기 있는 와일문 안에 있는 것들 그대로 돌려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문제 이해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에 또 좋은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